1, 2, 3, 4 하나, 둘, 셋, 넷 여기 한 팀 엄청 많은데 여기? 날벌레들이? 예, 예, 예 한 팀이래, 싼 팀 어, 여깄다, 여깄다 확 죽여, 말어 예, 확 죽여야죠 저 어떡하죠? 예, 물에 떨어져요? 예 아, 침벌레님 물에 떨어지면 안 되죠 늦게 도착하니까 예, 예 저 뭐야, 왜 저 죽이자 저, 저, 저 어떻게 죽일 건데 주먹으로, 뒤에서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야 아, 안 돼 안 돼 주먹으로는 못 죽입니까? 아, 죽일 수 있어요 잘, 잘 때리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, 죽었네요 아아 아, 점프에서 대가르쳐야 돼요? 점프에서? 아아 아 군뱅이가 되셨네 보기에 흐헗흐흫 아아아 나는 아까 뚜뚜뚤님 매미 에벌레인 줄 알았잖아 갑자기 기어당기시곤 원래 그 수명이 짧아요 땅속에서 7년 살다가 나온줄 알았잖아 진베 밖에 안남았죠? 지금 우리팀에서 우리편에 있는 실윤 저분은 누구야? 내가 에이스구만 여기서 총을 쏘면 적을 유인하겠다 아무나 아무나 한 명 피워주는거야 이리와라 너 그렇게 대륙에 잘 보이는데 있어도 돼? 저 죽은 데에 두 명 있었거든요? 어디에요? 제가 글로 합니다 레드존이 활성화되는데 아무도 없지? 저깄다 저깄다 찾았다 죽여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자 한발 한발 그렇지 한발 한발 세발 쳤다가 이쪽으로 옮겨 오른쪽으로 옮겨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지나가면 저 창문 2층 쪽으로 나타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안으로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 분명히 집으로 들어갔어 너 집으로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누가 쏜다 쏜다 뒤 뒤 뒤 거기 지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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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팍 뭐지? 나랑 다른 세계를 보고 계신가? 뭘 봤다 하는거야 어 봐봐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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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니까요 따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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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가 있네 이게 좀 소리가 소리가 약간 좀 증폭돼서 들리네 흐흫 어 2배그 잘하시던나 아 저 1등 되게 여러번 했어요 축구 감독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아 그렇게 흐흐흐흐